인천공항과 검압역을 운행하던 KTX가 운행을 중단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검압역 KTX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서울 5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선 인천시 안으로 반드시 설계돼야 한다며 중단된 용역을 서둘러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검압역을 지나 서울역까지 운행됐던 KTX. 지난 2014년 6월 개통에 상하행선을 포함해서 하루 평균 22번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설만 남아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2018년 3월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원인은 수요 부족으로 인한 적자 운영. 인천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요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말은 5년 전 얘기라며 서구 인구가 6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도에는 인천발 KTX가 인구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논리대로라면 검압역 KTX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수요가 적다는 걸 5년 동안 그걸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득력이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서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KTX역은 광명역이지만 시설이 모두 갖춰진 검압역을 굳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국토부와 직접 협의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모든 여건이 기반시설 철도도 다 깔려있고 하는데 충분한 인구도 거기에 맞는 수요 인구도 그렇고 시설도 다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울 5호선 연장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포시가 검단을 지나는 두 개 역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신도시가 빠르게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중단된 용역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포시가 5호선 그 역 두 개를 인근 지역의 주류기에서 수도권 매립지 얘기도 하고 서울시 변입 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갈팡질팡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인천시는 용역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인천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뉴스 구혜희입니다.